얘들아, 오늘 무슨 날이야? 아빠 축하하는 거야. 아빠, 박수 가는 거야, 아빠. 되게 중요한 경기야. 골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거야. 새해, 감히, 꾹. 새해, 감히, 꾹. 다 박수 혼자 쳐봐, 시안아. 대형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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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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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 나 봐요. 얘들아, 저 나왔어, 저 나왔어. 아빠. 아빠. 와, 너네 이쁜 옷 입었네. 아빠 어디예요? 이제 꼭 나가야 돼, 준비하고. 아빠, 다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다진 수박을 달려가세요. 아빠한테 일자ً해. 용란. 용란. 오케이, 알았어. 알로가, 알로가. 2, 3, 3전이 오로 꼬마야 돼, 자, 1초 남순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빠하고. 자. 오케이. 장난치면 안 돼. 아니. 마르고 닳도록. 아빠만큼 비장한 시안이.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동국 학바퀴까지 닿았으면 좋겠네요. 아빠. 하트. 본격적인 응원전에 돌입한 5남매. 그럼요. 시작. 오. 오케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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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빠. 돌아갔어.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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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이 돌아왔다. 199화. 혼자가 아닌 우리. 무더위의 끝자락. 여름이 끝나는 게 아쉬워. 막바지 휴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모인 가족은. 자. 가자 가자.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배 타러 가보자 알았지. 배요. 배 타러 가보자. 알았지. 배요. 어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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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 우리 이거 탈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땜목인데 옛날에는 이런 거 타고 이동했단 말이야 가자 우리 가자 모험을 떠나러 가보자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우리 어디 가는 거라고? 시안이 나는 모험을 떠난 거야 이거 봐봐 이거를 뿌리 땡기면 저기로 간다 우리 저까지 갔다 오자 알았지? 자 출발 출발 영차 영차 나는 나는 모험을 떠날 거야 모험을 모험을 떠나는 거야 알았지? 어? 어? 하 이 녀석이 너무 빠르다 아빠 이만큼 왔어요 더 봐 이만큼 왔잖아 빨리 밀어야지 가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영차 영차 아빠 미역 있어요 아빠 미역 있어요 야 이거 미역 같아요 진짜 자 미역 잡았다 야 시안아 자 미역 시안아 미역 왜 이렇게 하는 놈도 자 자 자 어? 어? 아빠 목소리 들려 아빠 목소리 야호 한번 하는 거 알았지? 야호 야호 들리지? 야호 야호 다 왔다 어 다 왔어 이게 뭐예요? 자 다시 돌고 있어 응 간다 뒤로 어 안녕 진짜 여기에 간 줄 알고 미역 아빠가 잡았잖아 자 이걸로 오늘 국 끓여 먹는 거야 알았어? 자 진짜 이게 뭐예요? 음 이게 뭐예요? 근데 날씨가 좀 시원해서 좋긴 좋은데 어? 눈에 붙었다 눈에 붙었다 눈에 붙었다 귀 귀 귀 코 코 코 코 코 코 코에 붙었어 입 입 눈에 붙다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어? 눈 발견한 거 동구 아빠 정말 못 말려 야 오사 어? 저 줄 큰일났다 우리 못 간다 이제 왜? 저거 줄 저기 있잖아 줄 어케 까지?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나 봐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나 봐 이게 했으니까 괜찮아 오, 그런데? 그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야, 영화 타이타닉 보면 그거 부러 나는 몸을 떠는 거야, 몸을 약간 더 바보스럽게 몸을 떠는 거야, 몸을 우리 줄 어떡해, 우리 줄 줄? 줄 어떡하지? 그리고 수영에다 가면 어때요? 그래, 수영할까? 자, 누구 먼저 빠질 거예요? 아빠 먼저 가위바위보 하자 시안이 대표 시안이 너네 설수대 대표, 아빠는 아빠 대표 아빠 뭐 낼 것 같아? 아빠가 이거 하고, 전 이거 하고 알았어, 아빠는 이거 내고, 시안이 이거 내고 가위바위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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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 졌으니까 이리 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알았어, 알았어 또, 또 어? 아이고, 알았어요 가자, 가자 안 빠지고 가자 시안아, 무서웠어? 아이고 아빠가 그 혹시나 너를 이렇게 던질까봐 아빠야 여기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야 되게 낮아 그치? 되게 낮지? 밑에 있는 돌멩이도 다 보이는데 뭐 그치? 이거 완전 삐졌네 이거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따라와 아빠도 조금 뜯어올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빠는 혼자 갈 수 있는데 자 뭐가 무서워? 시안아 뭐가 무서워? 아빠 가요 혼자 아빠 가요 혼자 아빠 가? 아빠 간다 시안아 아빠 간다 야 이시안 야 이시안 이시안 아빠 살려줘야지 간다고 시안아 손 잡아줘 시안아 손 잡아줘 야 시안아 손잡아 이시안 손잡아줘 옳지 이거 완전 삐졌네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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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하러 가자 자 출발합니다 파인애플포트 출발합니다 출발 빨리 가요 좀 늦게 가면 안됩니다 시안이 물었네 출발 우와 와 와 걸어가면 안돼 이렇게 타야돼 잘가 알았어 알았어 갈게 기다려 잘가 안녕해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울면 안 가 아빠 살려주세요 노래 한 곡 부르면 아빠 살려줄게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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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두기가 나갑니다 딸랑 딸랑 봐봐 야 야 야 설아 봐봐 설아 내려와봐 야 요만큼 오다 요만큼 야 원래 빠지면서 노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여기야 여기 앉자 봐봐 아빠 이거 던져가지고 이거 물수제비 아빠 해줄게 봐봐 이게 공이 이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잘 봐 알았지 잘 봐 잘 봐 어디갔어 여기요 어 거기로 갔어 아 아빠 앞으로 던졌는데 시안이 잘 봤어 여기는 날아갔어 얘는 지금 몰라 지금 어디 있는지 시안이 잘 봐 알았지 잘 봐 여깄다 어디 갔어 여기 여기는 날아갔어 얘는 지금 몰라 지금 어디 있는지 여기 어디 갔어 자 간다 수제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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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나 나왔어 아 알았어 알았어 요거 몇 번 치겠나 봐봐 두 번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뭐가 두 번이야 시안이 몇 번 치겠어 세 개 한 번 시안이 몇 번 치겠어 세 개 하나 둘 셋 시안이 몇 번 치겠어 아니 거기 말고 이렇게 어 미안 어 미안 자 내려와 아빠 안 했어 아빠도 말했잖아 어제 세 개 ash 아빠로 아 어유 어흑 무섭다 또 오는게 오는 게 좀 무섭다 오는 게 좀 무섭다 아가 kadar 아라루 으악 아아 으악 으악 하나 우리 수박 먹을까? 수박? 네 여기 이렇게 놔두면 시원해지는 거야 칼이 없는데 어떻게 손으로 잘라야 된다 주먹으래 알았어 내가 잘하네 알았어 아빠 깨볼게 자 간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깨졌어 맛있겠다 자 이것도 잘라줄까? 네 이것도 잘라줘 이렇게 넘었어요 자 시안이 빠이너뼈 와 이건 등갈비야 등갈비 돼지고기인데 봐봐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돼지고기 여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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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뼈 요 뼈 요 뼈 요 뼈 요 뼈 요 뼈 요 뼈 시안이 이거 잡아 뭐? 시안이 샤앗이 안에 밥이 있단 말이야 이 안에 밥 어? 밥 있지? 아빠 밥 좀 줘 이거 시안아 그 밥 밥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 그거 그만큼? 아까 사랑하는 만큼? 건강한 밥이야. 이름은 어디다 닦아요? 자, 시안이 와. 어때? 맛있어. 아, 그거 따먹어? 고마워. 아빠, 주는 거야? 물고기. 아빠, 여기 있어.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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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하게 빠져든다. 그치 Ra, 녹은 옷도 있었어 끝났어? 누나 급하게 먹었나? throwing around 1, 2, 3, 4, 5, 6, 7 9개 수아야 내일 굶어도 되겠다 수아는 수아한테 먹으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수아가 알아서 아침 일찍 주방으로 향하는 사은이 꿀단지로 뭘 하려는 거죠? 이번엔 꿀도 모자라 딸기잼 공략에 나선 엄푸 덕분에 달콤한 아침이네요 한편 종이컵 쌓기에 한창인 사준이 종이컵 타편화에도 보이는 쌍둥이의 성격 규칙적인 서은이 탑과 달리 서준이 탑은 좀 난다르네요 insight 까빵 바이오이 귀엽 꼬또꼬또 발사 발사 가만히 가자. 가만히 가자 거기 가자. 가만히 가. 고맨. 고맙다. 3, 2, 1. 하면 이거 바로 차는 거 한 거. 바로 차는 거 한 거. 내 거는 하시지요. 한 달 뒤에 될 거 같지? 내 걸로 하지 마. 이런 상황이 왠지 낯설지 않은데요. 그렇지 서준아.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왜 그래? 또 왜 그래? 어?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이거 누가 이랬어. 일로 와. 손들어. 아빠가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뭐야. 싸우지 마. 맞아 안 맞아. 하루 몇 벌씩 얘기해. 100번도 얘기하지. 너 아빠만 싸우는 거 봤어? 손 내려. 서로 마주 봐. 다른 데 떨어져서 할까? 다른 데 떨어져서 할까? 진짜 한 번만 더 싸우고 그때는 아빠 안 봐줘. 그럼 아빠만 따라해. 오늘. 오늘. 우리는. 다시는. 다시는. 싸우지. 싸우지. 안겠습니다. 안겠습니다. 약속한 거야. 응. 하지만 아빠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갈등. 과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준비. 잠깐. 3, 2, 1, 1. 3, 2, 1, 1. 아 안 돼 안 돼. 평소답지 않게 너무 조용한 집안. 뭔가 이상한데요. 과정이야. 응? 과정. 누구? 과정. 16살 서준이. 16살 서준이. 누구? 16살 서준이? 21살 서준이. 17살 서준 침. 15살 서준, 최대한 서준이. 13살 서준이. 14살 서준, 최대한 서준 침. 15살 서주를. 19살 서준, 최대한 서준. 19살 서준. 15살 서준, 최대한 서준. 아니. 서준이 말이야. 어떤 서준이? 땅쪼이 서준이. 배조 체험하는데. 엄마 배우 너랑 같이 태어났다고? 왜? 무슨 일 있어? 여보 난데 애들이 너무 싸우고 요즘에 좀 그러더라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한번 떨어져 있게 해보자 긴급 투입된 엄마 쌍둥이의 물건을 하나씩 챙기는데요 일명 쌍둥이 분리 대작전 서준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서준이의 물건들 사실은 이 친구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정말 하루만 떨어뜨려 놔서 서준이의 소중함, 서준이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준 말이야, 준 아, 우리 서준이 서준이 서은이랑 맨날 싸웠잖아 아빠가 맨날 그럴 때마다 엄마랑 너네 따로 살아봐야겠다 그랬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결심을 했어 오늘 너무 싸워서 앞으로 서은이는 엄마랑 아빠랑 살 거야 서준이 서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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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이모네즈가 살 거야 엄마랑 아빠랑 서준이가 많이 싸웠잖아 아빠랑 둘만 놀 수 있잖아 아빠랑 둘만 놀 수 있잖아 아빠가 정말 엄마랑 큰 결심한 거야 왜냐면 너랑 너무 싸워서 따라 살아보자 3, 2, 1 할까? 한편 이런 상황을 꿈에도 모르는 서준이 한편 이런 상황을 꿈에도 모르는 서준이 아직은 천하태평하기만 한대요 근데 서은이 어디 갔지요? 가까야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서은이 어디 갔지요? 근데 서준아 잘 들어봐 응 이제부터 서준이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셋이만 살 거야 서은이는 서은이는 저기 멀리 보냈어 미국으로 응 너네 자꾸 너무 둘이 있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아니야 빨리 데려와 빨리 데려와 빨리 데려와 근데 이미 저기 아빠가 비행기 태우러 가셨어 근데 아빠는 오실 거고 서준이랑 엄마랑 아빠랑 셋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응 엄마랑 아빠랑 생각해봤을 때는 서준이가 서은이랑 있을 때 서은이랑 같이 살 거야 야, 싫어 나는 같이 살 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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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이랑 같이 살 거야? 응 너 오늘 엄마 없을 때 집에서 서은이랑 싸웠어? 안 싸웠어? 싸웠어 몇 번이랑 싸웠어? 한 번 한 번? 서은이랑 안 싸우고 지낸 적 있어? 없어? 응 없어 매일 싸워지 응 아니 싸워지 응 근데 서준아 아빠가 대신 서은이 대신 아빠가 패기놀이랑 카드게임놀이를 아빠가 다 해 주실 거야 싫어 서은이 이 스위트완 할까? 응? 응 응, 가자 가자 갈게 하으 하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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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 하아 하하하 여기도 이기면 웃을 거이지 응 너 울다가 웃을 똥구멍에 으흐흐 나의 담바봐 삼 대 일 삼 대 일 삼 대 일 봐봐 삼 대 일 서진이 없으니까 재밌잖아 삼 대 일 안 재밌어 삼 대 일 삼 대 일 삼 대 일 안 재밌어 뭐야 너 똥구멍에 터난다니까 엄마랑 셋이 살자 아니야 근데 형아도 아니잖아 형아도 아니지 근데 왜 저녁에도 없는데 어떻게 전화해 맛있어? 응 이거 같으면 이거 못 먹어요 누구? 서언니요 서언니는 엄마 아빠가 지금 서준이랑 있으니까 서언니는 누가 이런 거 사줘 서언니는 이런 것도 못 먹겠다 솔직히 엄마한테 얘기해봐 너 서언니랑 놀 때 서언니 때문에 너 막 슬펐던 적 있어? 응 그러면 서언니랑 싸우는 게 왜 싸운다고 생각해?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왜 서준이 서언니랑 뭐하고 놀 때 제일 재밌어? 그거밖에 없어?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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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언니 미국 가라 그래야겠다 엄마가 내가 서준이랑 안타깝다 그러지 way 심심해? 응 축구할까? 미안해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볼까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 원래 진짜 쉬운 건 저기 맞아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혁신이 집착이 되어 널 가득고 혹시 넌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하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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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누구? 뭐야, 싹둥이 같이 있잖아 싹둥이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응 손길 작은 손톱까지 가 아주 나도 살고 우리 형아는 오목이다 선희는 선희도 다섯 살이야 선희는 어디 갔어? 미국 갔어 쌍둥이인데 미국 갔어 사랑해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서준이 보고 싶지 응? 이서준이 있니? 그래봐 이서준이 있니? 그래봐 어? 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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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했는데? 누가 누구세요 했다고? 응 서준이 말해 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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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 선아 어? 서준아 너 어디야? 너 어디야 지금? 미국이야? 미국이지? 너 지금 어디냐고? 힙터 속속이 있어 선아 선아 너 어디있어? 여기 못살게 주인은데요? 우선 너 어디있어? 선아 선아 너 어디있어? 여기 못살게 주인은데요? 도시로 이서준이 이서준 최순 다 어디 있어줘? 나 여기 위에 너, 대신 내가 입어놨어 습관처럼 두 개씩 골랐던 서은이 가지? 가지? 하나 서준이 거야 서은이 만나 네가 어디 가서 나 울었어? 너, 넌 안 울었어? 나 없을 때 안 울었어 울었어 나 몇 번이나 울었냐면 나 한 세 번이나 울었어 세 번? 나 한 번 가면 울었어 넌 아빠가 울었어 한 번에 했어 아빠가 울 때 너 울 너 배틀면 같대 아빠가 아빠가 엄마가 서로 거짓말한 거야 왜? 우리 자꾸 싸워서 따로 보내게 하는 거야 엄마 이리 앉아봐봐 아빠, 엄마가 좀 장난친 거 미안해 근데 진짜 간 줄 알았지? 서은아, 아빠 서준이 엄청 울었어 너도 엄청 울었잖아 세, 두, 오, 원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초코게잉 막 먹으면서 울다가 또 초코게잉 먹고 울다가 또 초코게잉 먹으러 그랬지? 초코게잉 다져 혼자 먹었어? 초코게잉 다져 혼자 먹었어? 근데 많이 못 먹었어 서은이 생각나서 난 많이 먹었어 다시 싸우지 말고 헤어지지 말자 오일 때, 오일 때 싸우지 말자 헤엄하러 왔어 케찹이 얼마예요? 2천 원 2천 원 물은 얼마예요? 2천 원 초코우유는 얼마예요? 2천 원 승재가 사실 지금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라인은 아니에요 근래에 가짜 돈으로 계산도 좀 하려고 했던 경우들이 있고 저는 경제관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나이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리키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조금 조금씩 가르쳐주려고요 고승재 고승재 진짜 돈은 이렇게 하면 여기 할아버지가 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 보면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또 나와, 안 나와? 뭐로 사야 돼? 이거야 이거로 사야 되지? 응 이건 장난감 돈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중에서, 진짜 돈 중에서, 뭐가 제일 큰 돈이야? 이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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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까? 땡 봐봐 내가 제일 큰 돈이, 초록색 제일 큰 돈이 초록색 응 응 얘는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세 개 있지? 얘가 2, 3개 있어 봐봐 얘가, 이 초록색은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둘, 셋 네 개 네 개 있지 세 개보다 네 개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이게 더 비싼 거야 알았어 이 파란 게, 이 파란 게 열 개가,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있어요? 이 하나는 이만 이 동생은 두 개가 있어요? 이 하나는 이만 어? 줄 줘 귤 귤을 줄 줘? 선물 있다 선물이야 이거 선물이야? 응 고마워 이거 팥 두 개 선물이야 선물이야 엄마 고승재 돈 어디 갔어? 돈 어딨어 돈? 진짜 돈 진짜 돈 어딨어요? 삼촌들 다 줬어 삼촌들 줬어? 돈은 승재야 엄마한테 막 주면 안 돼 알았지? 네 죄송한데 돈 좀 해소할게요 네 또 이 삼촌도 줬어? 응 삼촌 돈 좀 해소할게요 돈이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야 승재야 그래 나도 아빠 이거 병 팔아서 아이스크림 먹자 근데 기억나? 병 팔아서 승재 아이스크림 사 먹었던 거 기억나요? 마트에서 마트 마트 빈병 바꾸러 왔어요 빈병 바꾸러 왔어요 빈병 바꾸러 왔어요 총 상황이야 이거 미키네 승재 저번처럼 잘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할지 승재 아빠 거 살 거야 승재 거만 살 거야 승재 거만 아빠 건 안 살 거야? 응 아빠 건 나중에 살 거야 조심히 갔다 와 네 가 아빠 기다릴게 아빠 기다릴게 어 아빠 기다릴게 용아빠의 혹독한 경제 수업을 받은 승재 무사히 빈병을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올 수 있어요 잘 가 안녕 어 안녕 갈 갔다 올게요 어 갈 갔다 올게요 승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사장님 아이스크림 줄까요? 이게 뭐예요? 병 병이에요? 우와 병이에요 우리 병으로 뭐 할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병으로? 어떡하지 승재야 병으로는 아이스크림 못 사요 슈퍼 어딨어요? 어 슈퍼는요 저쪽으로 가면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미안해요 이번에 승재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군것질 자판기가 빼곡한 무인 편의점 아이스크림 여기서는 병을 못 바꿀 텐데 여기 무인 편의점 있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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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봐 뚜껑상이가 아직 안 맞는데? 사장님 어딨어요? 사장님! 고마워!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봐서 고마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마트에 도착한 승진 병 가져왔어요 이거? 병 가져왔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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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수혜주는 거야 지금? 삼촌 이거 먹으라고? 병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거까지 다섯 개네 응 이거 사 먹을까? 이거 사 먹을까? 이거 줘? 응 그럼 더 있어야 돼 그럼 더 있어야 돼 이거 너무 부족해 이걸로는 이거 못 사 먹어 좋게 다른 거 먹을래? 안 다른 거? 응 이거 이거? 이거? 해달래? 응 흥재야 손 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꿨어? 바꿨어? 응 빨리 그걸로 바꿨어? 응 아빠꺼는? 아빠꺼는 어디인가? 바꾼 돈 다 썼어? 반만 쓰고 반은 주머니에 넣어야지 또 그래도 새가 망신한다 또 그래도 새가 망신한다 흥재야 300원은 주머니에 넣어야지 다음부터는 아빠꺼 안 써도 되니까 300원은 주머니에 넣어 아빠 좀만 주머니에 넣어 안 돼 흥재야 우리 돈 다 썼으니까 이제 돈 벌러 가볼까? 돈 벌러 가볼까? 나비 공개 여기 왼쪽 여기가 골라 골라 하는데 골라 골라 흥재야 오늘 흥재가 장사하는 거예요 알았지? 경제학 개론 심화학습편 자유롭게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리마켓 이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겹치는 장난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난감들을 내다가 우리가 팔면 어떨까 교육 효과도 있고 기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플리마켓에 참가를 했습니다 흥재가 장사하는 거야 알았지? 아빠는 보조하는 거야 다 같이 돈 벌러 가입자 벌레공학 아직 오픈 안 했어요? 네, 가급 착장은 안 해서 아, 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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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니까 넘 이렇게 아,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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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팔 거야? 이거 얼마에 팔 거야? 2천 원 2천 원 하나 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드리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거 2천 원에 팔면 남은 거 어떻게 팔아? 제일 큰 거 2천 원에 팔면 그럼 이거 다 2천 원에 팔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2천 원 2천 원 엄마 이거 하나 주세요 진짜요? 응 그거 가르쳤거든요 배우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재야 이거 2천 원에 팔 거니까 우리 요거는 3천 원에 팔지 알았지? 응 3천, 3천 그리고 요거는? 2천 원 아니지? 500원씩? 응 500원씩 알았어 아빠 이거 숨길래 아빠가 티라노 숨겨 숨겨줘? 어 티라노 얼른 너 여기 파인어 주스 주스 써 주세요 주스 써 주세요 주스 써 주세요 근데 주스 먹고 싶어? 응 그럼 아빠가 주스 사 올게 응 승자가 장사하고 있어요 알았지? 응 아빠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할아버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진짜 지도는 그 다음에 딱 받는 거야 알았지? 골라 골라 해야 돼 골라 골라 해야 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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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얼마요? 2천 원 이거 이거 내가 하나 줄게 응 여기 5천 원 4천 5백원이네요 4천 5백원? 하나, 둘, 잠깐만 200원, 200원 고마워요 고맙다 누나, 누나 이것 좀 봐봐 깜짝이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땡큐 고마워, 땡큐 형아 재윤이 뭐 살 거야? 이거 해, 이거 재윤, 잠깐 이거 재윤아, 뭐 할 거야? 이거 이거 여기 있다 이거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이거 할까? 고맙다 봉지 있어요? 봉지? 여기 있는데 봉지에 좀 담아줄래요? 힘들어 힘들어? 알았어 재윤이 좀 담아갈까? 야, 저기 공룡 또 많다 땡큐로 떨어졌어 여기 있는데 있다, 여기 있다 오늘 다 파는 거예요? 이거는 안 파는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안 키우면 제일 좋아하는 건가? 지윤이랑 똑같다 재윤이 지금 안 키우고 있잖아 너 왜 안 키우고 있잖아 그럼 내가 사주면 안 돼 나도 아깝다 못 사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사망 걸고 필요한 거 같은데 이거 찍으니까 봐봐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여기다 아니, 여기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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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빈용 이거 정연이가 갖고 싶대 안녕 알겠어 잠깐만 이거 집에 갈 때는 나 다시 줘야 돼 그러면 그건 파는 게 아니잖아 빌려주는 거야? 엄마야, 이거는 파는 게 아니야 우리 아빠가 내 준 건데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거야 아끼는 거라서? 그래, 알았어 이거는 형아, 형아 내가 다음에 또 공원 많은 거 사줄게 내가 다음에 또 공원 많은 거 사줄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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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한편 주스 사러 간 아빠는 가짜 돈을 받나 안 받나 과연 승재는 아빠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난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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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왜 마스크 샀어? 너 모자라 아빠 왜 마스크 샀어? 모자라 왜 마스크 샀어? 모자라 은영 얼마요? 아빠 이거 뭐야 마스크 아빠 이거 마스크 뭐야 모자도 벗겨야지 우리 아들 똘똘한데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감독님이 한번 해볼래요? 하나만씩 이거 봐봐요 아니, 승리야 얼마야? 얼마야? 한 손은 뭐? 아이스크림 보면 어떡해 아이스크림 보면 어떡해 한 손은 마스크 써서 아닌데 아니야 얼마야? 마스크 써는데? 마스크 써는데? 100개 왔어 삼촌 이거 살게, 그러면 책, 삼촌한테 팔아 돈 막 갖고 왔는데? 돈 막 갖고 왔는데? 아닌데, 그건 간짜 돈이야 아니야, 진짜 돈이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가짜 돈이야 이게 진짜 돈이야 이게 진짜 돈이야? 응, 보여 이거는 못 타? 응, 이거는 못 타 갈게, 안녕 우리가, 우리 오, 고승재 가짜 돈 고생이 좋습니다 가짜 돈 안 받았어? 응 우와, 가짜 돈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봤어? 응 진짜? 응 최고 다 팔고 이 책 남은 거야? 응 책 안 팔아? 책 얼마야? 2,000원 여기 있는데? 고마워 이거 혀가 집에서 이거, 이거 나눠 있는 거야? 응 우와 우와, 우리 승재 다 팔았다 다 팔았어 우리 승재 장사꾼인데? 우리가 오늘 17,500원 벌었는데 17,500원? 어, 만원은 기부할까? 어 그래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승재가 마음에 드는 거 이 정도로 살까? 아, 또 나 이거 없는가? 아, 이거 갖고 싶어? 응 이거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나 이거, 저녁에 안 구워달래 그래, 가자 저녁에 안 구워달래 아기토끼보다 꼬치꼬치하는데 이거 안 구워달래 아기토끼보다 꼬치꼬치하는데 이거 안 구워달래 로이야, 치즈 다 먹었어? 이제 엄마랑 축하 축하할까? 응 로이랑 엄마 정말 고맙다니네요 고맙다 로이야 우리 어린이집 갈 준비해야 돼 어? 세수하고 치카치카하고 예쁘게 옷 입고 예쁘게 머리하고 가자 다 먹었어? 응 빨리 먹어 아이, 참말로 로이야, 이제 씻자 엄마랑 축하 엄마랑 축하 갑니다 로이, 어린이집 안 갈 거예요? 응 콩순이 봤잖아 밖에 나가기 전에 뭐 하지? 티클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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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어린이집 해야지 우리 어린이집 해야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지마, 로이 치카치카도 하지 말고 세수도 하지마 로이야 지금 늦게 가면 어린이집 간식 못 먹어 오늘 간식이 뭔지 볼까? 로이야, 오늘 짜장 떡볶이 나오는데? 우리 로이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 떡볶이 간식인데? 자, 엄마 살롱이에요 하나, 둘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햇바닥 우가우가 하는 거야 오, 잘했어 그만 로이가 할 거야? 로이가 해봐 로이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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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을 많이 묻혀서 하는 거야? 오, 물을 많이 묻혀서 하는 거야? 또 해봐 또 오, 잘한다 또 해봐 빡빡빡빡 손 씻을 거야 손은 비누칠하자 손가락 사이사이 이건 어린이집에서 배웠어? 그렇게 하는 거야? 다 했어 이제 그냥 이내다, 그냥 이내다 아, 아이고 잘한다 배우라다 본격적으로 개장한 유진살롱 로이의 트레이드마크 삐삐 머리도 유진 엄마 손길 몇 번이면 뚝딱이네요 아이고, 우리 로이 춤추는 거예요? 오, 네 오늘따라 유랑이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네 우리 로이 오늘 결혼식 하는 나이잖아 우리 로이 오늘 결혼식 하는 나이잖아 뭐야? 무슨 결혼식? 애들끼리 결혼식 해보는 거 오늘 한다고 그랬었잖아 로이야 누구 마음대로 결혼을 해? 우리 로이 오늘 가면 짝꿍이 누굴까? 아빠 완전히 충격이다 로이야 예쁜 드레스 입고 가자 로이현 로이는 아빠랑 결혼한다고 했죠?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시집까지 말고 아빠랑 살자 솔직히 오빠 지금 너무 어려서 실감도 안 날 것 같지 않아? 진짜 우리 아이들 속극장난이지 뭐 아니 뭐 때가 돼서 결혼해야 된다면 보내야지 뭐 우야 대신 이제 좋은 사람을 잘 고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우리 로이가 나 그럴 때 우리 로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빠 때문에 로이가 결혼할 때 느낌 어떨까 진짜 궁금하다 로이 뭐 입을까? 로이가 옷 벗고 입을 수 있어? 옷 벗고 입을 수 있어? 벌려? 벌릴 것 같아 벌릴 것 같아? 괜찮아 단추 풀어줄게 엄마가 단추 풀르면 로이가 벗어봐 혼자서 자 벗어봐 이제 팔 여기를 잡고 빼놓아 오케이 자 이제 로이 원피스 입장 우리 로이 잡으러 가야지 후 내가 좋아유 오케이 오케이 그래 로이야 이쁘잖아 뒤조라 봐 엄마가 단추 해줄게 아이 예쁘다 아이고 이뻐라 가만히 있어보세요 사랑이 영국아 두고 뭔가요 아팠어? 미안해 로이 이렇게 손잡고 저러 가는 거 연습해봐 싫어 해봐 싫어 한번 해봐 이렇게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거 들지마 들지마 오 너무 이상해 아빠 손잡고 걸어가 로이 여러 시간 상상됐어 아빠 손잡고 오 마이 갓 로이야 잘 생각해 결혼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 괜찮은 거 같아? 응 이쁘게 잘 걸어가는 거야 아빠 안 뛰어가봐 아빠 안 뛰어가봐 너 이렇게 빨리 걸으라고 싶어? 야! 아 아 태장하는 거야 태장? 응 태장도 빨리 해 야 신혼이 형이 이렇게 빨리 가고 싶어? 로이야 아빠는 슬픈데? 로이야 좋은 남자 고를 자신 있어? 네 좋은 남자 어떤 남자야? 아빠 같은 남자 로이야? 싫어 싫을 때 아빠 같은 남자 어떻게 할 거야?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야? 아빠 같은 남자 아빠 같은 남자 아빠 같은 남자가 좋대 아유 경험해 아빠 뽀뽀해줘 응 응 역시 아빠랑 뽀뽀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군 우리 로이가 어린이집 갈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퍼스트하러 가자 엄마 로이 왔다 가방 냈어요 오 로이 가방 냈어요? 잘했어요 로이 버스 왔다 버스 왔다 버스 왔다 버스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태우랑 같이 왔어 네 안녕하세요 모이랑 같이 왔네 로이야 네 안녕 이따 봐 바이바이 만나요 네 빠이빠이 해야지 로이야 빠이빠이 모이랑 같이 왔어 로이야? 네 모이랑 같이 왔어 모이랑 거기 앉자 그래 거기 앉자 로 태혜야 우리ap Cyclist 어떻게 알았어요 로이야 어 마쳤네 최고다 잘 맞췄네 머리 다 disappears 애픈 다리, 애픈 다리 햇빛이 너무 스테?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햇빛이 너무 스테 스테고리 안 발랐어 조금만 참아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할 거야 우리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태우랑 할 거예요? 태우랑 할 거예요? 태우랑 할 거예요? 고기, 고기 물렸어? 잡았습니다 잡습니다 짜잔 너희 왔어요 네, 너희 왔어요 네, 너희 왔어요 너희 왔어요 너희랑 같이 맞춰주세요 너희랑 같이 맞춰주세요 네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정말 좋겠네 너희 뭐 만들려고요? 너희가 좋아하는 찍찍 뽁뽁 귀찮아 만들까?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됐다 여기 왔어요 도와야 어디 왔을까요? 도와야 여기 왔을까요? 네 여기 왔자 빵빵 출발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도와야 도와야 찍찍 뽁뽁 찍찍 뽁뽁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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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여기 좀 매연이 나와 여기 좀 매연이 나와 매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야 아야 오늘 간식은 짜장 떡볶이래요 짜장 떡볶이 짜장 떡볶이다 자 하나씩 우리 태우까 외부로 우리 두 분이다 노래하고 먹자 로희야 잠깐만 크게 불러줄 수 있을까요? 불러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먼저 되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라면 꼭꼭 배꼽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로이 드시고 태우도 드시고요 포크로 꼭 찍어서 하나씩 꼭꼭 씹어서 드세요 우리 현조도 꼭 물을 줄 건데 커 친구들한테 누가 나눠줄까요? 로이 로이가 할 거예요? 이걸 누굴까? 태울까? 로이가 태워주세요 로이가 태워주세요 로이가 태워주세요 옳지 고마워 고마워 현조는 로이가 일어나서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로이야 일어나서 갖다 주세요 한 번만 일어나 로이야 로이 한 번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로이 한 번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짜장 떡볶이 먹고 여태아 목이 물렸어요 목이 물렸어요? 태우도 목이 물렸어요 태우 여기 피었다 태우 여기 피었다 로이가 호우 해주면 태우 안 아파 해줄 거예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로이 입속으로 꼬리 너희가 간식을 맛있게 먹는 동안 어느새 아기자기한 웨딩홀이 완성됐네요. 우리 친구들을 부르면.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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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얘들아. 어떤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이지 우리. 짝꿍이랑 같이 입장해볼게요. 우리 상윤이랑 연재 나와볼까요? 자, 입장해주세요. 얘들아 박수.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루이랑 태호 입장. 자, 루이랑 태호 입장. 하나, 둘, 셋. 루이야 여기. 루이야. 올라오고 뒤돌아서. 인사 먼저 친구들한테. 안녕.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멋지게 결혼식을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를 초대했어요. 큰 소리로 엄마, 아빠 들어오세요 해볼까요? 엄마, 아빠, 들어오세요 해볼까요? 엄마, 아빠, 들어오세요. 엄마, 아빠, 들어오세요 해볼까요? 엄마, 아빠, 들어오세요 해볼까요? 친구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러 오셨어요. 어, 너무 멋있다. 자, 혹시 우리 여자친구들, 부모님들 중에서 아버님 오신 분들 계세요?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친구랑 같이, 여기 버즈앤러드 입장하는 거 한번 해볼께요. 자, 연재 입장해 주세요. 우와. 수아. 우와. 우와. 자, 손 잡고. 자, 엄마, 아빠한테 인사해줘. 안녕. 우리 결혼해요 뽀뽀 잘했어요 자 이제 들어오고요 자 우리 로이 아버님도 우리 로이 아버님도 나와주셔야 돼요 자 우리 신랑 입장했어요 지금 우와 자 우리 로이 입장할 준비 됐어요? 네 자 로이 입장 자 로이 입장 자 로이 입장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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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손 더울 때 제일 기분이 이상하다고 하던데 귀아빠 웃는 거 아니죠? faced strips 아 우아 으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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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결혼했어요? 너희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저희 딸 진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가르친 게 없어요 젤리는 거 젤리 안 돼요 포탄 다 찍어놓은 거 같아요 아, 네 너희야, 태우 좋아? 오, 태우 좋아? 태우 내 딸이 내놔 태우는 누랑 이야기 불러줄게 똑똑똑했더니 이렇게 해서 너무 무서운 거 알아, 알아 뭐지? 알아볼까? 어우, 무서워 그래서 애기가 도망간 거야 애기가? 애기가? 근데 아무래도 없어 뭐지? 잠깐만, 봐봐 봐봐 서라, 딱 써 잠깐만, 이걸 잘 맞혀야 돼 하나, 둘, 셋 가볼까? 가볼까? 내가 고를래 가볼까? 할아버지, 할머니 70년 후 비글 자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안녕 어머, 너무 리얼한 거 아니에요? 뭐야, 수아 나중에 이렇게 되나 봐 아니, 안 돼 근데 신기하게 할머니랑 꼭 닮았네요 아빠도, 아빠도 할아버지로 변하는 거 한번 해보자 알았지? 하나, 둘, 셋 이건 누구 닮았어? 아빠다 아니, 이거 완전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네 그러지? 오, 근데 동국 아빠는 할아버지랑 판박이네요 시안이는 누굴 닮았을까요? 어른이 되면 이렇게 생겼나 봐 너무 무서워 이상해,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섭다 어떻게 생겼어? 제가 볼 땐 곱게 늙은 모습도 똑되면 된대요? 여자처럼 생겼는데? 아빠, 나 뽈데기 움직인다 우와, 뽈데기도 움직여? 눈썹 움직여봐 고등아 코 움직여봐, 코 코 우와, 코 움직이네 나 눈돈줄 코 움직이네 나 눈돈줄 눈 오, 오 우와, 이거 이경규 아저씨가 잘하는 건데 봐봐 이거 끝에 잘, 끝에 봐, 알았지? 봐봐 이렇게 하나 끝에만 봐 아, 이거 끝에 봐, 시작 아, 이거 끝에 봐야지 아니, 끝에 봐 아, 쟤? 쟤 언니 다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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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회래 네 아니아냐,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왜,왜왜왜 아니야. 지금 우리 집만 정전이야. 됐다. 이리 와. 이거 되게 화나다. 뚝. 뚝뚝뚝. 우와. 봐봐. 아빠가 손전동 줄게. 시안이 그럼 이거 들고 있어. 있어봐. 두꺼비집 보고 올게. 진짜 가는 거야? 어? 두꺼비집. 어? 여기는 켜지잖아. 이건 켜지는데? 우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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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등이라서 켜지나? 봐봐. 이거. 다 켜짐인데? 빨리 불러오자. 빨리 불러오자. 근데 그 왜 불이 갑자기 꺼졌어? 불이. 불이. 에어컨 틀어놓고 막 그래서 그래. 경관 씨한테 불러 가야지 지금. 여기 여기 삼촌들 있잖아. 여기 삼촌들 있잖아. 시안이가 찍어줄게. 시안이가 찍어줄게. 시안이랑 잘 지키고 있어.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알았지? 시안이 아빠 갔다 온다. 응. 동기 꽃이 구워요. 아. 여기는 되는데. 시안이쒀이. 자 fl 채 체인지. 이제 들어가. 우리 팀 ayuda. BU. 예óm 다 들려. うん。 う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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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이거 기만 대단하니 이렇게 짠! 난 더 더워 내가 찢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무 더워지잖아 지하니가 했잖아 됐어? 됐어? 바꾸고 와 어? 가자 응 가 내가 할 때부터 한 게 있잖아 밟아봐 야 여기 밟아봐 여기 밟아봐 어디서 쓰는 거야 아빠 올 때까지 우리 노래 한 번만 불러볼까? 아빠 인내돼요 우리 가 너희와 바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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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응 나름이 정글 노래 아빠 인내돼요 아빠 인내돼요 아빠 인내돼요 아빠 아빠 빨리 와요 뭐? 방재 씨 됐어요? 불이 불이 나왔어요 젠동도 나가고 콘셉트로 나가고요 네 먼저 직원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테스트하기로 한 번 유전책 한 번 해보시면 네 일단 오늘 촬영한다고 카메라 하고 막 우리가 많이 하시는 거 같다 이거는 켜지더라고요 아빠 왔나? 어 아빠 왔어 아빠? 어 근데 아직도 불 안 돼 아저씨 모시고 왔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불은 상관이 없는 건가 보죠? 여기 여기 이거는? 이거는 상관이 없고 아빠 근데 그 기다려주래요 아빠 내가 귀신해줄까요? 역시 그냥 넘어갈 동국 아빠가 아니죠 106시에 뭐 가발 된 까arre 아 됐다 됐다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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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m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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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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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ворит EBAut자 changer 벽선! 안녕! 안녕! 아 불을 딱딱 떠야 돼! 불을 너무 많이 켜놓고 있으면 사용하는 불만 켜놓고 다 꺼야 돼 이제! 알았어요? 아까 불 꺼졌을 때 화장실도 갔다 왔어요! 어? 안 울었어? 네! 호시가 손 잡고 갔어! 자리가 불 타고 있었는데 그 주아 누나가 갔어요! 시안이가 겁이 좀 많잖아요 겁대박이라고 계속 놀렸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누나들이 무서워할 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반전이 있을지는 저도 깜짝 놀렸고요 또 오늘 시안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너네! 네! 아빠한테 딱 약속해요 뭐요? 앞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세 명이서 꼭꼭 뭉쳐다니면서 위험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누나와 달라! 누가 고마워 해야 돼! 내가 다 불렀어! 응! 알았어! 시안이 할 수 있어! 시안이! 아! 아! 너무 강해졌어 너네! 고마워 고마워! 아빠 손 봐봐! 아빠 손 힘이 없잖아! 의문의 우리를 들고 나온 용아빠 그건 뭔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야 나오고 놀자. 다람쥐야. 다람쥐야. 다람쥐지. 다람쥐야. 다람쥐지 왜 이렇게 하고 있겠다. 진짜? 승재한테 어떤 동물 친구를 만들어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스태프 중에 한 분이 다람쥐를 키운다고 하셔서 다람쥐랑 승재랑 하루 놀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스태프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다람쥐 좋아? 다람쥐 다람쥐 안녕 다람쥐 엄청 빠르다 그치? 다람쥐 하는 다람쥐 날개가 있어? 아니 날개 없어 얘네 다람쥐 아이 나이 콜라리 다람쥐 옷도 안 입고 여기도 하세요 통상도 해 다람쥐 너는 누구네? 상뽑 같은 인사야 얘는 상뽑 따지 다람쥐 아기 다람쥐야? 응? 상뽑 따지 다람쥐 아기 다람쥐 그렇게 길어? 그럼 얘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를 거야? 다람쥐 이름은? 아빠 말을 잘 듣겠습니 다람쥐 어때? 아빠 말을 잘 듣겠습니 다람쥐 어때? 싫어? 아빠 말을 잘 듣겠습니 다람쥐 얼마나 이뻐 상뽑 따지 다람쥐 아기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야 통 한번 타봐 다람쥐 통 한번 타봐 다람쥐 왜 통 안타? 다람쥐 통? 다람쥐 도토리 안 먹어 다람쥐 도토리 안 먹네 아! 막상 생각났다. 접시. 뭐? 뭐? 내가 접시 갖고 올게. 접시 뭐하긴. 접시 내가 갖고 올게 있어? 걱정 마요. 걱정 마요. 아기가 다람쥐고 지렁이를 좋아해요. 다람쥐고 지렁이 좋아해? 내가 다람쥐고 죽으니까 걱정을 말아요. 지렁이가 살아있어. 지렁이 살아있는 거야. 꼭 눌러서. 얘한테 딱 줘. 먹고 또 주고 먹고 또 주고 하는 거야? 지렁이 잡았다. 지렁이 잡았다. 잘 먹자. 지렁이가 안 찍고 너? 안 찍어. 지렁이가 먹고 또 줬어요. 잘했어요. 상쿨다리 바람쥐. 학부대지 꿀꿀꿀. 쟤 뭘. 상쿨다리 바람쥐. 상쿨싹의 바람쥐. 학부대지 꿀꿀꿀. 학부대지 꿀꿀꿀. 학교 종일 땡땡땡. 학부대지 꿀꿀꿀. 다람쥐 아기 다람쥐. 이거잖아. 상쿨다리 다람쥐. 아기 다람쥐. 다람쥐는 여기 집이야. 다람쥐 밖에 나오고 싶은데. 다람쥐 엄청 빨라 승재야. 승재가 못 따라간다. 다람쥐 이렇게 툭 치고 싶은데. 근데 쟤가 너 손 위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응. 아빠 손 내려봐. 다람쥐 나오면 좋겠는데. 다람쥐. 와우. 아빠 손. 와우. 아빠 손. 와우. 와우. 진짜 살살 잡는 거야. 다람쥐 세게 잡으면 안 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린 다람쥐. 어떻게 해. 어디가 와. 이리 와 다음 시에. 잠깐만. 아빠가 잡아. 여기 잡아. 아 이제 밑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소파 밑에를. 용아빠 오늘 안에 잡을 수 있겠어요. 다람쥐야. 흔재야 저기 몰아봐. 아빠 잡을게. 몰아봐. 아빠가 잡을게. 오 깜짝치기. 얘 왜 이렇게 빠르니. 이렇게 오래 잡을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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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람쥐야 할 것 같네. 기다려줘. 어?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편안하게. 잘 맞다. 다람쥐 욕심이 많아. 다람쥐 열면 이렇게 잡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힘들지. 이거 열면 안 돼 승재가. 알았지? 약속 뭐? 하지마 하지마 어머 어떡해 잠깐 방심한 틈을 타 두 번째 탈출에 성공한 다람쥐 다람쥐 진짜 하잖아 네? 다람쥐 거 어디 있는 거야? 없어 어디 있는 거야? 다람쥐가 거기 없는 거 같은데 다람쥐가 없는 거 같은데 다람쥐가 없는 거 같은데 다람쥐가 없네 응? 어머 보다쥐 어디 있어? 너 하고 있어? 너 하고 있어? 다람쥐 어디 있냐 다람쥐야 다람쥐 잡지 나와 다람쥐 잡는 거 좀 도와주세요 결국 원래 지인인 스텝에게 도움을 요청한 고급자 이번엔 다람쥐를 잡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상편 안 받아 상편 안 받은 그 preached 뒤팅인 스텝이 손에 비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여기 있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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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 여기 있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 몸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아아 와 이거 어떻게 자버려야 해 있어 봐 다람쥐 들어간 다음에 주인도 잡기 힘든 건 똑같은가 보네요 화장실로 몰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아 여기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내려온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 있어 여기 팔로 팔로 태워야 되나? 오 깜짝이야 아니면 집에 넣는 게 고맙다 그래 오 진짜 고맙다 다람쥐 너 나오면은 또 다 고생한다 나 다람쥐 만들라고 남편 끼고 있어요 아니야 고생 돼 기다려 다람쥐는 이게 다람쥐 집이야 집 밖에 나오면 도망갈 수도 있어 알았지? 아까 봤지? 삼촌들하고 아빠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애는 대구자이니 다람쥐 승지야 다람쥐한테 인사 내가 엄마한테 조금 더 대답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놀러 와 다람쥐가 애완 다람쥐라도 너무 빨라가지고 소그맣고 컨트롤이 안 될 거 같은 밖에서 닭을 키울 거야 거북이 밖에서 닭을 키울 거야 이제 참을 수 없어 안녕 안녕 안녕